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바로 갤럭시 노트 7 입니다 개봉기로 저번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상세한 리뷰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갤럭시 노트 7은 사실 갤럭시 s7 스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p, 램, 방수 기능 등 하드웨어 스펙은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모두 s7과 같은 모듈을 사용해서 동일한 카메라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 7과 갤럭시 s7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s펜의 유무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노트 7에서는 노트 5에 비해서 s펜의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노트 7의 첫번째 리뷰에서는 s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 7의 s펜은 전작인 노트 5의 s펜에 비해서 펜 초계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필압이 두배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펜 초계 크기가 작아진 이 하나의 변화가 필기감을 엄청나게 상승시켰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트 5보다 노트 7의 필기감에 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던 노트 앱을 이번 노트 7에서는 삼성 노트 앱이라는 한가지 앱으로 통합시켰습니다 모든 메모의 작성과 저장이 하나의 앱으로 통합되어 관리하거나 사용이 매우 편리해졌는데요 기존 노트에서는 사용 용도마다 저장 위치와 앱이 달라져서 조금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 부분이 통합됨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노트 7의 s펜에는 신규 기능이 5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돋보기, 번역기, 글랜스 기능, gif 캡처 기능, aod 메모 기능이 그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돋보기 기능과 같은 경우는 에어커맨드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데요 노트의 포인터를 따라서 사각 형태의 돋보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앱이나 이미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대 3배까지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번역기 기능은 노트 7의 언팩 행사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던 기능인데요 번역기 기능 또한 다양한 앱과 이미지, 웹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갔었거나 했을 때 사진으로 원하는 설명을 찍어서 번역기를 통해 간단한 번역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점은 아직 지원되는 언어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번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아직 원본 언어로는 미지원 상태라서 추후에 빠른 업데이트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글랜스 기능은 하단에 보고 있던 화면이 팝업 형태로 내려가게 되고 S펜의 포인터를 가져다 대면 실제 화면이 떴다가 내려가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할 때 특정한 앱을 계속 왔다갔다 하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GIF 캡처 기능은 제가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능인데요 스마트 셀렉트에서 추가된 기능으로 영상을 본다거나 혹은 유튜브 영상 혹은 여러가지 짤방 등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에어커맨드에서 스마트 셀렉트를 누르고 애니메이션 캡처를 누른 이후에 원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녹화를 누르면 약 15초 정도의 움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움짤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공유를 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굉장히 젊은 층에서는 짤방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AOD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Aways on Display 상태에서 S펜을 빼게 되면 바로 메모를 할 수 있고 19일자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정 상태를 누르게 되면 Aways on Display에 항상 떠 있게 됩니다 노트 세븐에서는 세부적인 편의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노트 세븐에서의 S펜은 전작들에 비해서 좀 더 완벽해졌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리뷰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S펜 뿐만이 아니라 노트 세븐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 역대급 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두번째 노트 세븐의 리뷰에서는 아주 핫한 홍채 인식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트 세븐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모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구요 다음번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codras 전투데이 노트 세븐 분들께서 감사합니다 전투데이 권한의 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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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덕 전투데이